내가 던질게. 그래. 영어하지 마. 말을 많이 하지 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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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좋았다. 다섯. 와! 좋았다. 영어의 성공. 조용, 조용. 긍정적. 우리 긍정적 사고. 긍정적. 긍정적. 됐어. 야이들 좋다. 긍정적 사고, 긍정적 사고. 얼마나 좋은 일들이 생겨. 야이들 좋다. 서로 디스하지 말고. 영어 써도 되는 거잖아. 실패해도. 그럼. 긍정적으로 생각해. 당연하지. 아니, 우리 잘못해도 괜찮아. 그럼요.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앉자, 앉자. 그리고 너 강훈이랑 사귈 수 있을 것 같아. 무조건. 근데 부모님이 강훈이랑 약간 러브라인 있을 때 그때 부모님 뭐라고 그랬어? 잘 어울린다고. 잘 어울린다고? 집에서도? 됐다. 됐다. 어울려. 확실히 어울려. 그건 맞아. 어울리긴 해요. 확실히 어울려. 그건 맞아. 두 다 약간 강아지 상. 누가? 우리 둘 다 강아지 상. 애가 착해. 착할 것 같아. 제가 알아봐요, 그런 거. 석진아. 석진, 석진. 긍정적이다. 왜 자꾸 반말을 하냐, 너. 왜왜왜왜. 반말을 해도 좀 긍정적이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좋은데 뭐. 분위기 좋겠어. 분위기 좋은데. 근데 좋잖아. 그리고 너를 데리는 게 어린이들이 다 앉아있고 너들이 다 앉아있고. 좋잖아. 건강 상황에 서 있는 거 아니야. 난 왜 다리가 아프겠어. 왜냐면 동생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좋아 좋아. 운동을 하고. 얼마나 좋아. 앉아 앉아 앉아. 아니야 아니야. 왜 다리가 아플까라고. 근데 헷갈려. 야 하하야. 얼마나 좋아. 석진이가 아까부터 계속 여기 앉고 싶어 했거든. 기대할 수 있어. 알았어. 너 여기 앉아. 아 그래? 고맙다. 너 괜찮은 아이구나. 다음부터 말해. 그래서 아까 잘못 앉아서 여기 앉았어. 그랬었구나. 이제 우리. 반이나 왔어. 우리 20밖에 20 정도 왔으니까. 반이나 왔어. 반 왔어. 근데 이제 그 뒤에 거는 이제 웃을 일밖에 없다. 다 좋은 것밖에 없네. 야 근데 이거. 아 그래서 이게 있었구나. 왜 이거 뭐지? 오이김밥이. 오이김밥 왜? 오이만 넣어서 김밥을 하는 거구나. 너무 맛있지. 오이김밥이. 오이김밥 왜? 오이만 넣어서 김밥을 하는 거구나. 아 너무 맛있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건강. 누가 죽고. 일도 안 귀찮아. 그래. 근데 진짜 오이만 말아서 김밥을 하면 얼마나 맛있을 거야. 먹고 싶다. 먹고 싶어.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먹어. 나 다이어트 하는데 너무 잘 됐다. 아니 뭐 석진이가 쏜다. 재석이가 쏜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우와 점심 쏘기. 좋지? 네. 좋지. 나는 걸렸으면 좋겠다. 걸려서 쏘고 싶어. 근데 지금 뭐든 나와도 좋아. 그럼. 그래. 행복주사이. 차라리 나는 쏜다가 나왔으면 좋겠어. 누가 쏜다. 뭘 쏴. 뭐가 되도 좋아. 뭘 쏠까. 뭐가 되도 좋아. 그래 좋아. 쏜다 하면 정신 먹는다. 재석아 잘 던져봐. 재석아 잘 던져봐. 오케이. 사. 누구야. 사. 누구야. 누구야. 하나 둘 셋 오이. 오이김밥이야 씨. 하나 둘 셋 오이. 예.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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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드디어 오이김밥을 빈다. 우와. 24번 칸은요. 오이김밥으로 요즘 SNS에서 핫한 오이김밥을 원하는 만큼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이걸 먹는구나. 저거 못 먹을까 봐 걱정했구만. 잘했다. 자, 레시피 여기 있다. 저 김밥 잘 만들어요. 저 김밥 잘 만들어요. 김밥 잘 만들어? 저 완전, 저 요리 잘해요. 저 요리 잘해요. 진짜 잘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봤어요. 유튜브를 봤어요. 그럼 언니가 옆에서 도와줄게. 오이에 꼭지를 자르고 오돌돌돌한 부분 칼로 제거하고 쌈장을 올리는 거예요, 쌈장. 아, 쌈장.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아, 쌈장 올리는데. 맛있겠네. 아, 그럼 여기에 쌈장도 있어.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어쩌면. 야, 이거 봐. 어, 지금 많이 끊는 거 아니야? 야, 야, 야. 왜 이렇게 많이 꺼내? 또 스태프들 다 나눠주려고 그러냐? 네 개. 해, 해 봐, 해 봐. 역시 손이 크다. 세 개 더 달 것 같아. 지효야. 그게 아니라 하나만 만들어서 맛만 보자. 그래. 그럼 줘봐. 내가 오이 손질해줄게. 아, 지효 갈래? 네, 제가. 제가 예은이랑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게 단천물이 중요한데. 안 맞네. 아니, 지효이 왜냐면. 저 김밥 잘 만들어요. 김밥 잘 만들어요, 잘 만들어요. 김밥 잘 만들어요, 잘 만들어요. 뭐예요? 너, 너 지금. 너 알고 하는 거야. 알고 하는 거야. 저 진짜 요리 잘해요. 요리 잘해요. 내가 오이 손질해줄게. 지효 갈래? 네, 진짜. 야, 예은아. 너 그거 뭔지 알고 넣는 거야? 네. 쟤 뭐 넣는 거야, 저거? 야, 뭐하냐? 아, 진짜 잘해요. 아, 믿으세요. 예은아, 너 뭐 알고 넣는 거지? 아, 완전, 완전. 그거 뭐였는데? 소금, 소금. 야, 이거 너무 작은 데다가 조물조물하는 거 아니야? 여기다가. 아, 거기가 있구나. 그럼. 저 진짜 잘해요, 요리를. 냅두자, 냅두자. 그래, 믿자, 믿자. 믿으세요. 예은아, 그러면 우린 너만 믿는다. 예은이, 너 요리를 좀 하니? 저 완전 잘해요. 어우, 그래, 믿어보자, 믿어보자. 냅두자, 냅두자. 그래, 믿자, 믿자. 믿으세요. 세 숟가락으로 안 하면. 아, 이거 왜 하는 거야? 야, 근데 만들기 간단하다. 네, 진짜 간단해요. 예은아, 근데 너 잘하는 거 잘한다. 오, 김에 막 다 묻네. 아니, 이거는 원래 그러고. 아, 누드김밥이구나. 손에다가 그 참기름 묻히고 쓰면 그게 안 붙었을 텐데. 아, 그래요? 조금만 생각했으면 됐나잉? 생각 없구나. 야, 그렇게 해서 하는 거야? 네. 야, 거기다 뭐 하는 거야? 왜, 왜? 붙지 말라고. 참기름, 붙지 말라고. 붙지 말라고. 이게 아이디어로, 이게 셀 쓴 거지. 나 이거 잘한다, 잘한다. 참기름은 설탈 리듬이. 어? 얘 왜 이렇게 안 하지? 셀 좀 되게 신기하게 한다. 원래 이거 다 하시는 거 아니야. 잠깐만, 예은아, 너 한 거 맞아? 네? 야, 들고 먹는 거지? 아니야. 원래 칼에다가 원래 바르잖아. 아니지, 퉁퉁퉁. 그냥 참기름을 칼에 바르잖아. 쑥 집어넣어야 돼, 쑥. 칼 집어넣어. 어, 지효 선배님 잘 자르시네. 어, 무슨 장사하는 것 같다, 지효. 좋다, 좋다. 두 개씩 자르다. 아, 지효아, 지효아. 그래, 그래, 그래. 잘 자르신다. 잘 자르신다. 아, 이거 먼저 드셔보실 분? 어, 섭쇼 먹어보자. 그래. 야, 이거 먹어보자. 왜 밥이 많지 않네? 원래 이런 건? 다이어트식. 아하. 솔직히 맛있죠? 야,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나도 하나만 줄래? 아니, 그리고 제가 단촌물이 진짜 잘했어, 맛있어. 아, 그래? 잘했다. 아, 맛있겠다. 솔직히. 맛있겠어. 이거 맛있다니까. 맛있겠네. 완전 다이어트네, 이거. 다이어트. 됐다. 아, 이거 맛있겠다. 너 완전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얘 이거 쟤 잘하네. 너 이거 처음 해봐? 네. 이야, 잘하나, 근데. 요리에 소진이 있구나. 요리에 소진이 있구나. 야, 근데 석진아.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좀 애드립이 없으면 된장이라도 조치를 했잖아. 네가 아닌 것 같아. 된장이라도 바르를. 네가 쳐발라. 어? 아, 쳐발라. 아, 이거 쳐발라. 아, 이거 쳐발라기네. 인정적으로. 쳐발라기란 거야. 자, 지석준 씨, 네가 쳐발라는 원형적 사고와 반대되는 거라. 뒤로 3칸 이동해서 21번으로 가겠습니다. 아, 너무 좋다. 내가 쏜다. 아니. 야, 이것도 저기 석진아. 네가 부정적 사고 해가지고 배달은식 시켜서 다 먹어야 된다잖아. 아, 좋네. 야, 좋아. 왜? 뭐 먹을래? 잘 됐잖아. 좋아. 우리 뭐 먹을까? 저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거 시켜야 돼. 아, 그렇네. 뭔말지 않으세요? 저기가 바뀌어서 이렇게 해서 뚝 들어오 수 있는 걸로. 그럼 앞에서 제각실이 먹여주는 거 어때? 아니, 저 중식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맨날 중식 머리가 좀 다른 거라서 꺾어보자. 예은이 뭐 먹을래? 피자와. 피자요? 피자 좋아 아니면 다른 거 원하는 거? 피자 완전 좋아해요. 다른 건 다른 거. 피자. 나 어저께 먹었는데. 먹었어? 어, 근데 하하 어저께 먹었댔는데. 아. 그럼 오늘도 피자 먹는 거 어때요? 예은이가. 너무 좋지. 그래, 그래. 피자 먹자. 그냥 막내가 먹고 싶다는 거 먹자. 앱으로 할게. 그래, 앱으로 해. 어허. 나도 애 믿는 사람이야. 피자 작은 거, 큰 거 두 판 해야 되나? 아, 두 판, 두 판. 한 판은 작아. 맞아, 한 판은 작아. 그래, 사이드로 닭날개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오븐 스파게티, 오븐 스파게티. 작다한 거 많이 들어간 거 말고 심플한 거 먹자. 레드 핫 그릇 치킨. 레드 핫 그릇 치킨 맛있어. 레드 핫 그릇 치킨 맛있어. 아, 그러면 재석아 네가 시켜. 그래, 그래. 네가 알아, 시켜. 라지 하나면 되지. 야, 하나 갖고 안 된다니. 근데 두 개 시켜야 돼요. 그러면 레귤러로. 아니야, 아니야. 라지를 두 개 시켜야 돼. 라지 두 개는 많을 거 같아. 안 많아. 너 그리고 입 짧잖아. 석진아, 너 내가 보기에는 두 피스 먹다가 많아. 노, 노. 저도 라지 반 판은 먹어요. 너 진짜야? 네. 그러면 남기면 둘이 먹어. 알았어, 알았어. 나 한 조각. 뭐야, 20 나오겠는데? 아니야, 그렇게 많이 안 나와. 돈은 상관이 없어. 근데 다 먹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내가 충분히 먹어요. 우리가 못 먹으면 안 되지. 충분히 먹어. 빨리 와야 한 40분 걸릴 것 같은데. 아니야, 지금. 그럼 어떡해요? 빨리 와, 형. 그래? 여기 한 15분만. 빨리 와? 빨리 온다. 뭐 저, 가게 사장님한테 할 말들 있나, 혹시? 그.. 아, 저기. 사랑한다고. 아, 저기. 난 사랑한다고 저를 줘. 그리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평화, 지구 평화. 세계 평화 사랑합니다. 오늘 미X같은 것 같은데. 시켰어. 아이, 고맙다. 정국이가 쏜다, 쏜다, 쏜다. 고맙게. 정국이가 쏜다, 쏜다, 쏜다. 우리 오랜만에 그러면 그걸 한번 해볼까요? 요즘 노래 불러보기 어때요? 근데 그 노래 넣어주기.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야, 오랜만에 라이즈 한번 해볼까요?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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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業기타 한번 해보실래요? 개러기타. 개러기타. 하 씨 한번 갈게요. 하는지도 Dock ثonte. 워터밤 잘 봐, 워터밤 잘 봐. gotta do it, will you tu baby. 텔디,gestellt. 열 sacrifices elas Tr liberation? 네,统 Quandt Żebell도 Hall. 저는 누구보다 비춰지기 싫은데. 저런 것 같네. 아니 제가 이해를 법한다는 이거 제 segunda 얘. 잘하고 워터밤을 하겠다고. 자, 다음. 하늘 아지난들 정말 이해할 꿈을 찐나 예희가 여기다. 잘했던 눈물이 잘 갖고 다닐까봐 환영한 대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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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뱅뱅 자, 이제 지우 청소 한번 해보자 됐다 아, 이제 아, 근데 왜 피자가 안 오니까? 아니, 다 10분 남았어, 10분 아, 10분 남았대? 어우, 석진이 형, 건강하다 지금 몇 개 차는 거야, 형 와 석진이 형, 진짜 잘하신다 예희가 너 혹시 축구 못 하니? 저 탁구는 진짜 잘해요 진짜로? 저 탁구부였어요 저 탁구부였어요 자세를 해봐 아니, 저 아니, 진짜로 야, 이거 치우 여기서 할 수 있는데 자세를 해봐 아니, 그게 아니라 거짓말 하지마 아니, 진짜 제가 한 개 중에서 체육 과목이 있거든요 거기 탁구 그거였어요 근데 거기 국가대표 선생님이 알려주세요 너 이거 들으면 저 탁구대 저 들어와 아, 진짜로 해봐, 자세를 해봐 아, 이거 해봐 아니, 아니야 해봐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로 완전 꽝인데 자 저게 자 자 이렇게, 이렇게 여기 채 있으면 이렇게 오, 아니 아, 이거 맞아요 쟤 국장 이런 거 너 예전에 너 택결했었지 너 택결인데 지금 이크 이크 해봐 해봐 아니, 진짜로 아니, 이거 아, 탁구 없어서 너무 아쉽다 에이크, 에이크 에이크 아, 진짜예요, 이거 에이크, 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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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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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왔어, 왔어 일단 음식 먹자 음식 먹어야 돼 자, 먹읍시다 이거를 왜냐 빨리 먹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 와, 이게 들어올 수 있겠지? 아, 지금 지금 라지 사이즈는 아, 왜냐 가로가 맞겠지, 이거? 사유로 피자 못 들어와? 해봐, 해봐 안 돼? 콜라는 들어올 수가 없어서 여기서 따라서 가야 돼 아니, 콜라 옆으로 해서 하면 되잖아 아, 들어오지 콜라 아니, 늦게 힘든데 아, 이거, 야, 이거 가로가 맞게 피자가 맞아야 되는데, 피자가 우리가 무슨 수감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한 거 아니야? 자, 받아 받아서 그렇지 된다, 된다 자 아, 이거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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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된다 야, 야, 들어온다 됐어, 됐어, 됐어 돼, 안 돼 안 되면 버려야 돼, 그렇지? 된다, 된다, 이거 돼 와! 잠깐만, 어, 돼, 돼, 돼 위험해, 위험해 된다, 됐어 됐어 됐다 딱 들어온다 레츠고, 레츠고 야, 따뜻하다 국종아, 잘 먹을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석아 우와, 대박이에요 진짜 맛있어 아, 뭐냐, 이거 옥수고 아, 이거 옥수고 아, 이거 옥수고 우와,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지? 땡큐 야, 음 진짜 맛있어요 야, 기가 막히네 야, 이거 되게 매콤하네 진짜인데? 야, 맛있네요 맛있다 어, 맛있어, 아주 탕 야, 매콤하네 음 야, 기가 막히네 음, 맛있어 형, 많이 맛있네 맛있다 맛있다 어, 맛있어, 아주 야, 피자한테 생각도 못했는데 야, 예은이 덕분에 야, 근데 지효 씨, 감사합니다 런닝맨에서 피자를 처먹는 것 같아 아, 지효 씨 진짜요? 아유 그치? 다 막 이렇게 짜장면 짜장면 우리 의지로, 우리 의지로 처먹는 적 없는데 맞아 니도 커 오늘 점심 메뉴가 바뀌었다 야 야, 그리고 소름이 게 뭐냐면 응 강훈이가 피자 진짜 좋아해 우와 하하 햄버거 피자를 진짜 좋아해 오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보기엔 방송에서 자꾸 언급하잖아 네 신경 쓰인다, 신경 쓰인다 강훈이지 무조건 써 아, 쓰드리 그런 거 신경 써요 근데 너는 강훈이가 너를 좋아하는 거 어디서 느꼈어? 나 사실 막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귀여워하는? 어, 맞아 너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알잖아 근데 네가 정확하게 안다 귀여워 보이면 끝이네 맞아요 사랑의 끝 맞아요 너가 제일 귀여울 때는 언제야? 스스로가 저요? 어디야, 네가 그렇게 내가 봐도 너무 귀여워 근데 솔직히 어? 솔직히 저는 제가 그렇게 귀여운 줄 몰랐어요 어 근데 제가 이제 방송은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모니터를 하잖아요 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네가 뭘까요? 행동이 아니면 너의 내가 너무 귀여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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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막 귀여워 죽겠어요 막 매력 있어 나 저렇게 귀여웠나? 런닝브에서 제일 귀여웠던 그 딸이요? 아, 그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거 뭐 끄덕끄덕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귀여워 종국 선배님이 야, 예은아 우리 강훈이 어깨 넓지 를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런지 몰랐거든요, 제가? 예은아 남북 들어가봐 하하하하 너무 귀여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근데 이거 우리가 다 먹어야 되잖아. 이거 먹을 수 있죠. 왜 못 먹어요. 먹지 먹을 수 있지.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야 맛있네. 나 맛있어. 어우 나 지금 몇 개를 먹는 거야 나 지금. 야 정말 굿 초이스다. 아 맛있네. 형 드세요. 아 다 먹으면 좀 드세요. 요즘 안 먹어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는데. 콜라요. 와 예훈아 너 엄청 먹는다. 아니 남김 이거 숯골로 남겼는데. 천천히 먹어. 형 진짜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지금. 자 일단 우리 미션 성공. 여기 지금 최악이 뭐냐면. 오이김밥 또 걸리면 약간 최악이야. 야 근데 나는. 오이김밥에 걸리면 형 더 좋지. 나는 오이김밥 또 먹고 싶구나. 아 또 먹고 싶구나. 예훈아. 네. 니가 던져봐. 그래 예훈아 던져봐라. 몇 개 던져야지. 2 4 나오면 돼 2 4. 1 나오면 우리 배 찢어져요. 하나 둘 셋 넷. 2 4 5 6. 2 4 5 6. 2 4 5. 2 4 5 6. 2 4 5 6. 2 4 5 6. 파이팅. 안 나올 게 두 개밖에 없어. 뭐든 좋아. 뭐든 좋아. 배달 음식 시켜서 다 먹어야 된다잖아. 아 좋네. 야 좋아. 이제 하나씩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아 그럼. 안 나올 게 두 개밖에 없어. 뭐든 좋아. 뭐든 좋아. 2 4 5 6. 1 4 5 6. 2 4 5 6. 1 4 5 6. 1 3만 안 나오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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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오이김밥이다. 와. 너무 좋다. 야 야 오이김밥이다. 너무 좋다. 오이김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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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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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야. 오이야. 밥은 안 나겠다. 아 배가 터질 것 같은데 또 먹어야 되는구나. 너무 좋지. 얼굴들이 왜 이리. 아 좋지. 그리고 리프레쉬 이게 소화가 되거든요. 오이 수분 섭취. 맞아 맞아 맞아. 그래 하나 정도는 아까. 야 예연이가 어떻게 또 던졌는데 숨이 나왔을까. 오이김밥. 오케이. 하나씩 딱 먹으면 되겠다. 하나씩 딱 먹으면 되겠다. 야 이거. 정말 먹고 싶었던 거야. 신난다. 와우. 너무 신나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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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신난다 신나. 와우.